광복절 진검다리 휴일을 맞아 대전 지역 유통업계가 다양한 할인 행사를 마련해 고객 맞이에 나섭니다.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각 층별로 가을과 겨울 아이템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4계절 상품전을 준비하고, 갤러리아 타임월드는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페어 행사와 해외 명품 브랜드를 최대 80%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. 또 백화점 세이와 NC중앙노역점도 마지막 바캉스 시즌을 맞아 스포츠와 아웃도어 품목을 최대 50에서 60%까지 저렴하게 선보입니다.